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멕시코 미국 라오스 브라질 이라든지요 계속해 가지고 지금 홍수로 인한 폭우로 인한 홍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런 홍수 사태 얼마전 네팔이라든지 많은 홍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역시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호주는 지금 남극발 한파에 눈까지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에 눈까지 내리자 주민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의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카툰바에서 현재 남극발 한파에 눈까지 내려가지고 주민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정말 극과 극의 상황입니다 100년 만에 호주를 강타한 가장 춥고 강한 눈벌아를 호주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